전략 저긴 이 거점을 차지했다 저긴 이 거점을 차지했다 엎드리 어드벤티즈를 얻었어 이 거점은 너무 어쩌다 이 거점은 완전히 안잡는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파워 플레이자, 거점을 빼앗아 이 거점은 이 거점은? 이 거점을 점령했군. 이 거점을 점령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적의 폭주를 중단시켰군. 분명 처치.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어드벤티지를 얻었군. 테스트에 쫄깃든을 얻었군. 메시아가 ichisixit. 아, 2개가 이루어졌군. 어찌됐라. 적의 폭주를 얻었다. 아뇨. 그래야, 불구는. 유리해! 저쪽이 어드벤트지를 얻었다 저쪽이 어드벤트지를 얻었군 2명 처치 베이거쯤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벤트지를 얻었어 저쪽이 어드벤트지니티의 횟수 2명까지 잃을 수 있어요 1명까지 잃을 수 있겠죠 1명까지 잃을 수 있어요 저쪽이 어드벤트가 분위기 멀리amporte 2명까지 어떤 느낌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 이 건 아니지. 여기 이 거점은 곧바로 입을 동안 빠졌을 때,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오벤티지를 얻었어.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을 수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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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지. 자기가 죽이나야. 자기가 죽을 수도 없지. 다시 죽을 수도 없지. 자기가 죽을 수도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